민주당 혁신위를 출범하게 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전대 동봉투 의혹입니다.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대대적인 언론전에 나섰습니다. 송영길 대표가 참 안타깝습니다. 송영길 대표 왜 아직도 검찰에서 연락이 없냐면서 갑자기 태블릿 PC 조작서를 꺼냈는데요. 이현정 위원님, 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? 그러니까요. 검찰에서 안 부르면 좋은 거 아닌가요? 예를 들어서 지금 송영길 대표가 마음이 굉장히 급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것저것 이런 이야기를 사실 이 동봉투 사건은 단순한 사건입니다. 그렇게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. 그러니까 아마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이 문제를 정치와 정책의 문제로 좀 키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뭐 태블릿 PC까지 다 지금 끄잡아 내는 상황인데 이미 다 끝난 사건을 끄잡아 내는 상황인데 결국 자신의 사건을 좀 이게 크게 키워서 정치 쟁점화에서 뭔가 피해 나가겠다. 자꾸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은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증거는 제출 안 해요. 증거 제출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같은 경우도 본인이 쓰던 휴대전화는 말에서 뭐 버렸는지 안 했는지 버렸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한 일주일 쓴 것만 내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증거는 제출하지 않고 빨리 불러달라.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빨리 나 무혐의 처리해줘라는 이야기거든요. 그러나 검찰은 또 검찰 나름대로의 수사에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? 일단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은 일단 지금 불구속 기소를 아마 하게 될 텐데 나머지 지금 이 돈 봉투 받은 의원들 관련된 관련자들 조사가 끝나면 당연히 부를 겁니다. 그런데 정말 이 오선 의원의 인천시장에 지금 당대표를 지낸 분이 지금 텐트를 치겠다고 하니 이게 정말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왜 이렇게 자꾸 자신의 문제를 지금 열심히 변호사와 함께 지금 수사에 준비하면 될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자꾸 지금 텐트까지 치워서 뭘 하겠다는 말씀이죠? 저는 정말 이거는 송영길 전 대표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이미지마저도 저는 다 뭉개는 지시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이렇게 오버하시면 안 된다. 더군다나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? 이렇게 중진 정치인이 자신을 빨리 지금 부르라고 텐트까지 치고 이렇게 또 다른 사건까지도 끄잡아내고 이것 자체는 정치에 대한 혐오감만 더 저는 커지게 할 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정혁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텐트를 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조만간 소환 조사가 있을까요? 그래서 저도 텐트는 안 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텐트 칠 장소도 마땅치 않을 것 같고 필요도 없어요. 왜냐하면 곧 소환이 될 거기 때문에. 왜냐하면 지금 제가 예상했던 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거든요. 그 박모보좌관까지 소환이 됐어요. 다음 타자는 송영길 대표가 될 거고 그전에 송영길 대표는 제가 진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의원 가서 청심환이라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이제 야당에서 부채포 특권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? 제 생각에는 이제 이현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개정하는 게 원포인트 개정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 바로미트가 있어요. 리트머스가 있어요. 그런데 뭐냐면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야당에서 검찰에다가 영장을 재청구하라고 하세요. 그러면 영장 재청구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그 체포 동의를 해줄지 안 해줄지 그걸 보면 야당의 진심이 드러날 테니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 좀 해야 혁신이든 뭐든 조금 진정성이 담보되고 믿음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최진풍 교수님. 송 전 대표가 이렇게 증거 조작을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? 왜냐하면 지금 이제 변희재 씨 얘기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. 저는 뭐 태블릿 PC에 대해서 증거 조작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아직까지 믿지 않는데 어떤 주장이냐면 이런 거예요. 변희재 씨가 구속이 됐다가 지금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. 그런데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조건이 있어요.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태블릿 PC 관련된 것 때문에 구속이 됐었거든요. 풀려나면서 태블릿 PC 관련된 발언을 하거나 관련된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바로 보석이 취소되게 돼 있어요. 그런데 지금 거의 매일 그렇게 하고 있어요. 변희재 대표가. 그런데 취소가 안 돼요. 구속이 안 되고 있고.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변희재 대표의 주장입니다. 이건 제 주장이에요. 변희재 대표 주장인 걸 명확히 말씀을 드리고요. 한동훈, 윤석열 두 분께서 특검을 하시면서 PC를 조작했다는 게 그 사람이 주장이에요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됐었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왜 나를 구속하지 않느냐. 왜 변희재 씨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지 않느냐. 이 얘기를 지금 송영길 대표가 하면서 본인의 수사 관련해서도 조작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. 네. 네.